네, 64페이지로 가보죠? 네, 그 치득세 세율 쪽을 잠깐 봐보세요. 치득세 왼쪽의 세율을 그걸 알아야 등록면허세 세율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보존등기라는 것은, 이 보존등기라는 것은 원시치득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원시치득. 원시로 치득하면 치득세는 2.8%를 물리셔야 돼요. 그런데 원시로 치득해 놓고 재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치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치득세 부과 못 하니까 2% 부과 못하고 등기값 0.8%만 물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고 등록면허세로 돌리더라도 세율은 치득세 세율에서 2% 빼니까 0.8%의 등록면허세로 이렇게 하자 이런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유상은 농지를 유상으로 치득하면 3%, 농지가 아니면 4%.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중복 적용이 되면 그중에 높은 세율. 그래서 높은 세율 4%에서. 그런데 만약에 유상으로 이전, 이전했네요. 이전에서 등기하니까 무슨 세를 물려야 되는데, 치득세 물려야 되는데, 치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몇 프로 빼버리고, 2% 빼버리고, 2% 빼니까 등록면허세는 2%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속으로 이전했을 때는 개인들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그럼 그중에 높은 거 2.8. 상속을 받아놓고 이미 재척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상속을 받았는데 거기에 50만 원도 안 된다. 그럼 그런 건 치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2% 빼고 0.8%만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은 0.8%로 갑니다. 치득세 못 물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증여는 개인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단체는 2.8. 그럼 둘 중에 높은 거 3.5. 그럼 증여를 받았는데 여기에 재척기간이 지났거나 50만 원도 안 되는 물건을 증여받았을 때는 2% 치득세 빼고 1.5%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물리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치득세가 먼저예요. 치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치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2%씩 빼고 등기분에 대한 세금만 등록면허세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지상권부터 가등기까지는 여기는 과세표준을 이걸 익히셔야 돼요. 이미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저당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그러면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 금액을 지역권 그러면 요역지 가액을 전세권 그러면 전세 금액을 임차권 했을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을 경매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 금액을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만약에 담보에 대한 가등기예요. 그러면 채권 금액으로 이렇게 낸 거예요. 자, 이깐 다 잡았네요. 과세표준은 여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지상권부터 가등기까지는 과세표준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과세표준을 확인하시고 세율은 0.2%고 0.2%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권자로 끝난 거 있죠. 권자요. 권으로 끝나면 다 0.2%예요. 또 시작할 때 가로 시작하는 것도 다 이것도 0.2%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권자 놓고 이자 읽고 가자 놓고 이자 읽고 그러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권이, 가니 이렇게. 권자, 이자, 가자, 이자 이러면 돼요. 다요. 그냥 이거는 바꾸지도 않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는지 실제 기출문제에서 출제의 의원들이 어디에다 함정을 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함정이 어떻게 파는가를 보여드릴게요.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금 과세표준 틀린 걸 찾으라겠는가요? 표준 세율 틀린 걸 찾으라겠는가요? 세율 가보죠. 보존등기는 0.8 가첩은 가니, 권이, 권이, 상속은 0.8 다 맞았네. 세율 틀린 거 없네. 세율 틀린 걸 찾으라 해 놓고 세율 틀린 거 없네. 실제로는 세율하고 과세표준하고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세율 틀린 걸 찾으라 해 놓고 세율이 아니라 가처분,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을 틀리게 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예요. 문제 출제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 이거 물어봤어. 그리고 다른 데다 엉터리에 답을 해 놨어. 그럼 이건 완전히 사기친 거죠, 이거. 그런데 문제 유형들이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세율은 무엇에다 세율을 곱해야 되니까. 그렇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야 되니까 과세표준에 제대로 곱하기가 맞았냐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과세표준하고 세율하고 같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처분은 채권금액의 0.2, 지역권, 여역지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0.2. 이런 식으로 또 사법문제도 똑같네요. 이것도 보니까 표준 세율로 틀린 걸 찾아라. 세율, 그러면 전세권 2, 상속 8, 지역권 2, 임차권 2, 저당권 2, 다 맞았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과세표준을 또 한 번 봤더니 전세금액, 지역권은 여역지가액, 임차권 월, 월없으면 틀렸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시험 볼 때 월, 뒤에가 뭐였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월없으면 X 그버리면 돼요, 바로. 그다음에 저당권, 그러면 채권, 금액. 분명히 과세표준을 뒤집어버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연습하실 때 계속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과세표준을 여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세율을 연습하면 안 돼요. 이 세율이 아니라 과세, 그러면 연습해 볼 거예요. 칠판보고 연습해 보세요. 지상권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저당권 채권 금액, 지역권 요역지 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경매신청, 가압료, 가처분 채권 금액,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 금액. 이것만 읽으면 돼요. 여기만 읽으면 오답을 비켜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11번은 이게 요즘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요즘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11번처럼 이렇게 출제돼요.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3억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럼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인가요? 전세금액인가요? 전세금액. 전세금액. 전세금액이에요. 이거 6억인가요? 3억인가요? 3억. 틀렸네. 표준세율은? 세율은 무엇에다가 세율을 곱하니까? 전세금액. 전세금액에다가 권자 썼으니까 뒤에는 2. 그럼 납부세액은 세금을 구해라 그러면 과세표준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세율.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니까? 3억이니까. 3억에다가 곱하기 천분의 2. 그러면 3억에 천분의 2를 하면? 6. 그 다음에 얼마인가요? 60만 원. 어렵게 6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볼 때. 아무리 쉬운 것도 계산기를 눌러가면서 가세요. 왜? 한 문제로 1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처음 볼 때 나도 습관 쪽으로 계산기를 누르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억 곱하기 나누기 천하면 60만 원이 나와요. 6이 나오니까 6천 원? 6자 나왔는데 맞나?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전세권자 그러면 임차인 그랬는가요? 임대인 그랬는가요? 임차인.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니까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이니까 임차인이 갑이 되는가요? 을이 되는가요? 을. 을입니다. 맞았네. 이게 답이네. 그 다음에 납세지는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주소지가 아니라 그 물건 소재지.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한 문제 안에가 전체 종합문제잖아요. 요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즘 시험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이제 중과세 일로 가보죠. 중과세. 중과세라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중과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중과세 이미 배웠어요. 중과세는 뭐냐면 과밀 또는 대도시. 과밀이나 대도시라는 멘트가 나오면 대도시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취득세에서는 대도시 과밀 나오면 몇 배로 중과세라? 두 배. 등록면허세? 세 배. 그럼 여보세요. 과밀이라는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세 배로 중과세합니다. 세 배로 중과세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의할 게 과밀 억제권력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이 말은 뭐냐면 이 업종은 도시에서 꼭 필요한 도시형 업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에 꼭 있어야 될 업종들은 도시로 들어와도 이런 업종들은 중과세한다, 중과세 안 한다. 중과세 제외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필요한 업종들이 가장 먼저 우리 도시에 살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뭔가요? 사람마다 들리네. 어떤 분은 병원이네. 병원. 병원이 제일 필요하다네요. 병원.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은행. 은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은행 필요하고 없는 거 없을 수도 있는데. 또 그다음에 뭔가요? 백화점. 백화점이 꼭 필요한가요? 그냥 집에 텃밭이 있으면 되는데 무슨 백화점이 이게. 병원 안 가면 되는 거고 은행 안 가면 되는 거고 집에다 싸놓고 살면 되고 이거 지금 텃밭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도시형 업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형 업종들은 도시에 들어와도 사람이 늘어나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종합병, 대형병원들 엄청 많이 생기죠. 은행들. 우리 학원 밑에도 은행 있죠. 다 엄청 많이 보는데.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것도 큰 백화점 도시로 들어오든가 안 들어오든가? 들어오죠. 들어오더라도 중과세 안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중과세 한 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과세 했다 안 했다. 눈에 보이면 중과세 안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중과세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색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해서 중과세는 잡아냈어요. 중과세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납세지로 가보죠.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지를 구별해 보죠. 시험 문제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납세지는 그냥 큰 틀을 잡으세요. 부동산에다가 등기할 때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가 납세지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모른다. 분조건 부동산 소재지를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등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급하죠, 지금 등기하러 급하죠. 그럼 등기하러 가면서 등기소가 있는 지역에다가 그냥 돈 내고 말아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등기소가 있는 그 지역을 납세지로 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어차피 등기에 대한 종잇값과 잉크값을 정부가 받기는 하는데 그냥 어디다 내든지 간에 급하니까 빨리 내고 등기해라 이거예요. 빨리 내고. 그러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납세지 계속 찾아보고 있어야 된다. 빨리 급하니까 바로 가서 내고하라는 이야기인가? 내고해라. 내고해라. 어디다가?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무조건 모르겠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돼요. 무조건 문제 풀 때. 부동산 소재지 확인되면 부동산 소재지 이게 확인 안 되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으시면 돼요. 납세지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신고납부로 가보죠. 그럼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좀 특이해요. 세금이 좀 특이하게 등록하고 나서 세금을 내라 그랬는가? 내가 등록해 줄 테니까 돈 내놔라 그런가? 하기 전에 내가 등록해 줄 테니까 미리서 돈 줘부터 내놔라. 너 돈부터 내놔라. 그럼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특이상이에요. 그래서 등록하고 나서 며칠 안에 돈 내놔라. 그럼 예를 들어서 등록하고 나서 등기부상 이름을 써줄 테니까 이름 쓰고 나서 돈 내세요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낼게요 하고 내는가요? 안 내고 버텨버린가요? 안 내고 버텨버리죠. 이미 등기했는데 안 내고 버텨버리죠. 그러니까 정부는 등록을 해 줄 테니까 돈부터 가져와라. 돈 낸 영수증 가져오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돈 낸 영수증 없이 등기 서류를 딱 내밀었어. 그러면 등기 공무원이 아니 왜 이렇게 영수증 없이 가져왔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가요? 공선하는가요? 공선해요. 공선하게 저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말하는가요? 그게 뭔 말인가요? 유혹권에 하자가 있으니까 다시 가져오세요.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라 그거 여기 영수증 붙여오세요. 안 붙여면 등기 안 해줍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각하사위라는 것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혹권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오시라고요. 이거 안 받는다고요. 이 소리예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를 하고 등기해 줄 때 영수증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특이상이니까 시험에는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이. 동그라미 이번이 특이상이에요. 신고는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는데 돈은 냈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대요? 제가 신고는 아직 안 했는데 돈은 낼 수 있는 거 없는가요? 그런 특이한 사람이 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낼 수 있죠? 진짜 가능한가요?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저희가 신고를 해야 돼요.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신고를 할 때 소득세를 신고로 우리가 계산하는가요? 정부가 계산하는가요? 우리가 계산하죠. 그럼 내가 계산할 때 세금이 얼마 얼마 계산되고 돈 내는 고지서도 내가 작성하는가요? 정부가 작성해 주는가요? 그걸 아시네요. 내가 작성한 거였지. 내가 작성한 거 맞아요. 그런데 고지서는 정부가 작성해 준다고 아는 신분이 엄청 많아요. 본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본인이 작성해서 작성한 그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에다 내면 돼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오늘 돈부터 내고 신고서를 다음날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돈을 내놓고 신고서 제출 안 해버렸는데 급하니까. 등기를 하려면 급하니까 신고는 구청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오늘 지금 돈만 내고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서 제출하고 등기 신청해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등기 납부서가 등기할 때 그 돈 낸 우리 세금 낸 납부 고지서가 영수증 있죠. 이 영수증이 이미 등기서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들어왔죠. 들어왔죠. 들어올 때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이 얼마고 다 기재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돼 있죠. 그러면 신고서나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면 등기소에다가 영수증을 내밀든 구청에다가 서류를 신고하든 어차피 구청이나 등기소나 국가 강공서니까 둘이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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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돈만 내고 돈 낸 영수증을 등기소에다가 등기하기 전에만 갖다주면 등기하기 전에만 갖다주면 신고 제대로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는 거예요. 신고 제대로 하셨잖아요. 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가산세는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산세는 안 물려요. 이거는. 그래서 신고는 제출하지 않고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지문 조심하세요. 시험에 올해는 아마 그 지문을 활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쪽을. 그다음에 이제 추가 신고로 가보죠. 추가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똑같으니까 크게 문제 될 필요는 없어요. 추가라는 이야기는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인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래요. 추가라는 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했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이란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하고 나서 며칠 안에만 세금을 더 내면 되고? 60일. 똑같아요. 60일 안에 내되.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이미 낸 세금은 빼주고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여기만 딱 보면 돼요. 가산세는 제외하고 이미 낸 세금은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 끝났어요. 대의자 신고는 앞으로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 날개. 오른쪽 거.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건데 이게 2년 전에 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개정돼서 들어와서 시험에 출처한 거예요. 그럼 내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어. 내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나에게 돈 받을 채권자가 나 대신 채권자가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물건 뺏어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사람만 신고할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신고하니까 채권자가 뺏어가려면 야, 너 빨리 네 앞으로 등기해라. 등기해라. 내가 왜? 내가 등기하면 네가 뺏어갈 거 아닌데 내가 왜 등기하냐고. 나 안 한다. 버텼어.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그걸 뺏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던 거예요. 소송해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결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분이 대신 등록세나 채득세를 내버릴 수 있어요. 내고 나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등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 앞으로 등기 되었으니까 이제 이 물건 그대로 그 사람 거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야? 뺏어가버린 거야? 뺏어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세금도 대신 낼 수 있어야 돼요. 세금도 채권자가 대신 채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채권자가 세금을 냈으면 정부는 이미 세금을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빨리 알려준다? 늦게 알려준다? 빨리. 어떻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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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통보합니다. 즉시 통보합니다. 즉시라는 거하고 지체 없이 하고는 같겠는가 다르겠는가? 중개사법 시간에는 맨날 물어보는 게 즉시, 지체 없이 이렇게 나오죠. 세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즉시라고만 써요. 즉시. 그러면 즉시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튼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더 있어요. 지체 없이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가 아니에요. 그냥 즉시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알았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세무 공무원이. 며칠이란 날짜가 지정이 없잖아요. 지정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접수 사실을, 신고 접수 사실을 그 납세자에게 세무 공무원이 즉시 통보하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작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예요. 이 사실이요. 그럼 이 정도는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잘 되지는 않아요. 자, 한 편 넘겨보시면. 이제 보통링수로 가보죠. 보통링수로 가보는데 지금 배운 거 이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등록면허세는 무하기 전까지만, 등기하기 전까지만, 등기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신고는 안 해도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보니까 가산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비과세에서 과세로,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면 되고? 60일. 그런데 이미 낸 거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가산세까지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납세 절차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보통링수로 가봐요. 보통징수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신고 나쁘라면서요. 신고 나쁜데 보통링수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왜 가능하죠?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보통링수가 될 수 있어요. 너 신고 제대로 해라. 그냥 했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안 했네.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래, 그래, 잘했어. 그런가요? 왜 그래? 하고 이거 한기통이 바버린가요? 한기통이 바버리죠. 그게 바로 뭐라고 하긴가요? 가산세. 가산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신고 제대로 안 하면 정부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가산세는 이때 가산세 이름은 무슨 세라고 읽으면 된가요? 그래요. 등록면허세 읽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속에다가 포함해버리니까 등록면허세를 더 받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 몇 프로를 더 붙여버린 거예요? 20%.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100만 원이라 한다? 120이라고 해버린다. 120이라고 등록면허세로 고지서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징수는 이 정도만. 그다음에 특별징수라는 것은,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한 번에 얘를 딱 머릿속에 고정시키세요. 복권에 당첨을 받으면 당첨 받은 사람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는가요? 은행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는가요?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받아가지고 정부에게 전달만 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전달자예요. 그럼 전달자가 전달을 너 왜 이만큼밖에 안 받았어? 너 왜 이만큼밖에 안 받았어? 너 네가 더 받아요. 잘 받아야지. 왜 잘못 받았어? 받아가지고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정부가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면 받아주겠는가? 안 받아주겠는가? 안 받아주죠.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런데 작년에 물린다고 돼 있었어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특별징수 의무자는 시험에 한 번 정도 내면 더 이상은 아마 한 20년은 못 낼 거예요. 이게 원래 특별징수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 건데 억지로 작년에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내려고 보니까 이 질문을 택했던 거예요.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5번에 등기 자료의 통보로 가봐요. 그럼 물건을 내가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이나 설정이나 변경이나 소멸해서 등기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뭔 낸 납부 영수증을 내놔야 된가? 세금 낸. 취득세를 냈던 등록면허세를 냈던 세금 낸 영수증을 어디에다가 제출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등기서에. 무슨 세무서예요? 등기서. 등기하려니까 등기서에다 세금 낸 영수증을 등기서에 제출해야죠. 등기서에다 제출하면 등기서는 이 세금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가? 확인 안 하는가? 확인하죠 다시. 제대로 소원이 두란나 안 두란나를 확인해서 잘못 들어오고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부족액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한테 다시 통보해서 당신 세금 적게 냈네요. 더 내세요. 그런가요? 아니면 지방한테 통보해서 이 사람 적게 냈으니까 빨리 받아라 그런가요? 빨리 받아라 그러죠. 그럼 빨리 받게 하려면 이걸 정리해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언제나 강공선을 이룬 거예요. 규칙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원천징수를 했어요. 제가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정부에게 돈을 전달할 때도 다음 달 며칠까지. 무조건 규칙이. 규칙이 받았으면 내가 이번 달에 받았으면 이번 달에 받은 걸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무조건 받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소에서도 받았으면 받은 걸 정리해서 다음 달 며칠까지. 규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들도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다음 달 며칠까지 정부에게 넣어준다. 10일까지. 언제나 그 규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도 등기소에서도 받은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대로 그대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등기자료 통보까지 잡았어요. 그럼 이제 가산세로 가보죠. 가산세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과소 신고하면 몇 프로 그런가요? 10% 부정하면 40% 무신고? 20% 부정하면 40% 가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부가세로 가보죠. 부가세예요. 이것만 또 익히면 돼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농특세만 몇 프로 따라가고? 10% 나머지는 20% 따라갑니다. 끝. 부가세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어차피 부가세 나와도 한 20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굳이 막 이런 걸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걸 익혀드린 이유가 왜 익혀드리냐면 이거를 부동산 학계로 문제 풀려고 하니까 익혀드린 거예요. 지금. 세법이라면 아예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이거. 부동산 학계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연결되는 세금을 풀려고 자꾸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자, 비과세로 가봐요. 등록, 면허세, 비과세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쓰면 이름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국가나 우리나라 지방이 등기부에다가 이름을 쓴다. 국가 이름을 쓰면 국가에게는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는 거예요. 국가에게는 세금 안 물리겠습니다. 그럼 외국 정부에게는 세금 물리겠는가, 안 물리겠는가? 자, 우리 정부는 외국 정부에게 원칙은 우리는 먼저 때리려고 한가요? 먼저는 안 때리려고 한가요? 절대 먼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방은 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비과세 준다는 조건으로 우리도 비과세 준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건들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나도 때려버린다. 자, 네가 때리면 나도 때려버린다. 이게 국제간의 관례예요. 국제간에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먼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못 말할 때 누구 먼저 때리지 말아라 그래요. 누구 때려라 그러면 안 돼요. 때리지 말아라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 그런데 맞으면 맞고 와라 그런가? 맞으면 너도 때리고 와라 그래야 된가? 너도 때리고 와라. 그런데 사람 봐서 때려라 그래야 돼요. 잘못 때렸다가는 가는 수가 있으니까 사람 봐서 때려라 이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못 건들었다가는 이 사람이 때리려고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탁 때리네. 그래서 으으으. 사람을 보고 해야 돼요. 사람 봤는데 건들면 가만히 안 칠 것 같아. 그러면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법은 상대방이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 이렇게 법은 만들어져 있어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은.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걸 내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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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사 정리에 관한 법원의 촉탁. 이 촉탁이란 단어를 이걸 지문을 바꿔야 되는데 법제처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상식으로 생각해요. 이런 단어를 본인들은 상식으로 생각해요. 촉탁이 뭔가요? 봐요. 어떤 분은 아는데 어떤 분은 몰라. 이게 뭐냐면 그대로 읽으면 돼요. 부탁을 촉구한다. 빨빨리 좀 해줘.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부탁 그러면 돼요. 법원의 부탁으로 이러면 되는데 그건 무슨 부탁을 고상한 용어로 쓴다고 한자 용어로 촉탁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글 좋은 글에 쓰면서. 법원이 부탁해서 등기하는 것은 그 회사를 정리하려고 그 회사의 정리를 위해서 회사 정리를 위해서 법원이 부탁했네. 그럼 회사를 옛날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던데 회사를 죽이려고 하는가요? 살리려고 하는가요? 전번에 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일요일 날 학원에 나오시니까 안 되겠네요. 6월 6일 날은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은 또 학교로이니까 안 되겠네요. 어느 날 쉬는 날 날 잡아서 집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집 정리. 우리 집 정리. 우리 집 망했는가요? 새롭게 살라고 하는가요?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새롭게 새 회사를 만들어주려고 법원이 지금 있는 거 깨끗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를 하더라도 이걸 법원이 나서서 정리해 줬으니까 이 회사는 세금을 낸다는 얘기인가 안 낸다는 얘기인가? 안 냅니다. 이건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부 법원이 등기소에 부탁해가지고 야 이거 빨리 정리해 줘라. 해줘라 할 때 그러면 법원한테 등기소가 돈 줘. 돈 주면 해 줄게 그런가요? 그냥 해 드릴게요 그런가요? 그냥 해 드릴게요. 누구 부탁이니까? 법원 부탁이니까. 법원의 부탁이니까? 저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의 납입이네요. 납입이 뭔가요? 납입. 회사로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회사로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본금이 변하거나 출자금이 변해가지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다. 그럼 우리 회사 자본금이 1억인데 이번에 돈이 증자를 해가지고 1억 5천으로 늘었어. 그러면 우리 회사 자본금이 1억 5천이라는 걸 등기 부상에 바꿔야 된가 안 바꿔야 된가? 바꿔야죠. 그럼 법원이 바꿔줘 그런가요? 우리가 가서 바꿔주세요 그런가요? 우리가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돈 줘 그런가요? 그냥 해 드릴게요 그런가요? 돈 내놔라 돈 내 그럼 해 드릴게요. 그럼 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정부가 바꾸는 거야? 정부가. 정부가 바꿔주세요 그랬으니까 너는 비과세? 비과세.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서 등기를 정정하는 것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비과세. 이제 묘지 있죠? 묘지만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오른쪽 날개 보세요. 오른쪽 날개 하다가 꼭 보셔야 돼요. 무덤 묘지가 나오면 치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럼 문제는 지금 등록면허세니까 등록면허세 무덤은 비과세. 이렇게 풀면 돼요. 내용은 다 정리했으니까 지금까지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어느 지문이 주로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부분 다 종합문제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틀린 걸 찾아라. 그럼 무덤 났네. 무덤 나오고 등록면허세니까 중간 생략. 무덤 보이는 순간 중간 생략하고 끝에 가서 부과하지 않는다. 찾았죠? 두 번째. 자산 재평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산 재평가가 나오면 무슨 글자 한 글자만 봐라 그랬는가? 변경? 변경? 된. 전 틀렸네요. 시험 볼 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딱 여기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한 군데예요. 재평가 된. 감가상각 된.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출제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만 바꿔요. 다른 거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서로 다르네. 그러면 신고는 등록면허세 신고는 어디다 하는 거고? 신고는 구청에 다 하는 거고? 공부는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고? 등기소에. 그러면 등기소에다가 신고할 때 등기소에 공부상의 등기부상에 올리는 금액하고 구청에 신고한 금액이 달랐을 때는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되겠는가요? 신고 금액이 기준이 되겠는가요? 등기부에 올리는 게 기준이 되겠는가요? 등록면허세는 뭐 값을 받는다? 잉크값을 받는다. 어디에 잉크값을 받는다? 신고서다? 등기부다? 등기부. 그러면 신고 금액이다? 공부상 금액이다? 공부상 금액이다. 아주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상의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런 거. 네 번째예요. 부동산 납세지네요.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부동산 소재지. 확인이 안 되면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면 채권자는 나를 대신해서 등록면에서 신고 납부할 수? 끝에만 봅니다. 여기만 바꿔죠. 있다를 없다로 바꿔요. 이것만 바꾸니까 있다 이러면 돼요. 6번도 또 틀린 거. 또 보니까 납세지 또 낫네요. 지금 납세지가 얼마나 많이 나온 건지 확인하세요. 여러 군데에 맞물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럼 납세지가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모르면 등록관청 소재지. 할부금융. 할부금융업 그랬으니까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두 글자로? 은행. 은행은 중간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또 무덤. 무덤 또 났네. 무덤 나오면 중간생략 끝에 가서 부과지. 안는다. 딱 필요한 것만 읽으면 돼요. 4번은 등록면허세는 누구에게 물려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된가? 등록한 사람. 등록한 사람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천명의자.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렇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 또 7번. 또 보니까 납세지 또 났네요. 계속 납세지 나오네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물건의 소재지.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보니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 상속. 상속을 받았을 때 세율 문제가 나오면 치득세 세율을 꼭 생각하세요. 상속은 농지는 2.3, 2.8. 2.3, 2.8 중에 더 높은 거 2.8. 거기서 2% 빼니까 0.8. 자, 틀렸네요. 확실하게 하셔야죠. 이 숫자를 딱 외울 때는 정확하게 딱 해서 이 숫자를 알아야지. 이게 1.5였나 8이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취득세 세율을 상속을 받았을 때 농지와 농지의 세율 중에 그 중에 높은 것 중에서 2% 빼고 등록면허세로 가니까 0.8이 되겠네 하고 틀렸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4번은 또 납세지가 나왔네요. 납세지 아니네요. 신고납부네요. 그럼 등록면허서에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 이거 맞았네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도시 밖에 있는 회사가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등록면허서에는 몇 배로 중과세한다? 3배로 중과세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계속 숙달시켜서 그것만 잡아놓으시면 다 돼요. 8번. 8번을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안 했는데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했네. 신고를 안 해도 납부하면 신고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보니까 가산세는 징수? 안 한다. 징수 안 합니다. 답 1번이네.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네요. 그런데 등록면허서에 납세의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거고? 저당권자. 저당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그러면 저당권 말소를 했을 때는 누구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 또는 현재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9번. 9번도 똑같네요. 또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신고,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납부해버리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틀린 걸 찾아라. 똑같은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여기에 있는 기출문제만 계속 풀면 돼요. 그러면 지문만 읽어버리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등기가, 번지가 잘못됐네.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정정을 할 때 내가 돈을 내야 되는가? 안 내도 되는가?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해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없네. 그러면 세금 안 받는다? 받는다. 뭘로 받는다? 다른 걸 찾아서. 다른 걸 찾아서. 그러면 돼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게 뭔지를 찾아보고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은행 나오면 딱 동그랗게 쳐놓고 은행 나오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하지 않는다. 맞았네. 중간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은행 그러면 중과세 안 한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이건 사례 문제처럼 보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10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했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갑인지 의리인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이니까 전세권자는 여기서 세입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인가? 갑. 맞았네. 두 번째. 납세지가 낫네요.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달라 들어 납세지는 어디를 납세지로 해야 되고? 그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예요. 계속 납세지가 또 나오네요.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세율을 물어보면 세율만 답을 해라. 과세 표준까지 같이 읽어라. 같이 읽어라. 전세 금액의 0.2. 또 만약에 세금을 계산해 봤다면 6,000원보다 작아. 6,000원보다 작으면 안 받는다? 받는다. 얼마를 받는다? 6,000원을 받는다.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는. 병의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는 거고? 병에게. 이름 쓴 사람이 병이니까 이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시면 되겠네요. 또 12번도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또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감가상각 났네. 감가상각이 나오면 찾을 게. 뭔만 찾는다. 된. 된. 전 틀렸네. 샘볼 때 딱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만 보고 푸는 거예요. 지문 막 일일이 읽어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록 신고가 없다. 내가 등록 면허세 신고를 안 했으면 정부가 신고 안 했으면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물린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등록 면허세니까 시점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물리고? 등록 당시에. 등록 면허세니까. 등록 면허세니까 등록 당시에. 단, 예외적으로 치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만 치득 당시에. 등록 당시에 시카 표준액으로만 하게 돼 있지. 거기다가 100분의 110을 곱하는 거 아니라는 것. 시카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시카 표준액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묘지. 묘지 나오고 등록 면허세니까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부과한다 틀렸네요. 또 납세지 다시 났네요. 부동산 소재지가 확인되면 부동산 소재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 납세지 계속 나오고 있는. 왜 납세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치득세는. 치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치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라 그랬던가요? 그 물건 소재지. 치득세는 그 물건 소재지. 그다음에 재산세 납세지는 그 물건의 소재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세는 무조건 물건의 소재지인데 등록 면허세는 물건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야 되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면 납세지에 예외가 있는 건 치득세다, 재산세다, 등록 면허세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만 납세지가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지문을 보면 순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요. 동그라미 4번 보면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는데 이거예요. 특별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인가요? 전달해 주는 사람인가요? 전달해 주는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난이도 상이었어요. 천번 지문이니까. 그런데 이걸 왜 어려워요? 그랬더니 다른 걸 여기서부터요. 1번부터 쭉 해서 이 지문을 못 찾아내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을 못 찾아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5번은 채권자는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준다? 즉시, 즉시 통보한다. 끝.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14번. 여기서는 이제 치득세와 등록면에서 이제 비교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비교 문제예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치득했을 때 치득세의 문제가 나오면 상속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부터 확인하라 그랬는가? 달의 말일. 틀렸네요. 상속 개실로부터 틀렸네요. 습관적으로 상속 나오면 달의 말일. 달의 말일까지만 보고 달의 말일이 있으면 몇 개월인가를 확인하고 6개월. 그런데 달의 말일이 없으면 어차피 틀렸으니까 X컷 버리면 돼요. 두 번째. 물론 중과세가 됐네요. 일반과세에서 중과세가 되면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며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만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지문이 다른 게 없으니까. 포함이다, 제외다. 이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목 변경이 나오면 등록면허세인가, 치득세인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치득세네요. 지목을 변경해서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치득세에서는 중과세한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중과세한세로 징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경등기는 무슨 세 항목이니까 등록면허세 항목이니까 치득세에서 등기를 했던 안 했던 치득세에서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번은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보니까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필요한 것만 다 부르니까 바꾸는 게 있거든요. 등기관서에서 세금이 부족했다는 걸 발견이 되면 그러면 언제나 국가관공서 같은 거는 이번 달의 일처리를 다음 달 며칠까지만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통보한다. 끝. 이런 식으로. 15번도 치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또 비교해요. 치득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네요. 치득세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치득 당시에.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느 시점에? 등록 당시에. 해결됐죠? 그 다음에 말소. 말소라 했으니까 말소라 했으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다. 1건이다. 1건. 월 임대차 금액이라 말소니까 1건당.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6천 원씩. 이거 함정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여기를 안 보고 임차권만 봐. 임차권 그러면 월 들었네? 맞았네? 3번 맞았지? 그래요. 이렇게 해요. 말소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읽을 때 임차권 말소네? 말소? 말소는 건당인데? 말소는 건당 6천 원인데?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해. 이게 조금 주의해시요. 3번 같은 경우는.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이것도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요. 제가요. 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할 때 6억 이하의 주택은 몇 프로? 1% 9억이 초과되면 3% 그런데 여기는 9억이라고 써놨네. 9억이면 9억 초과하면 3%니까 9억은 그러면 몇 프로예요? 9억은 몇 프로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시계에다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9억이 몇 프로냐고 시계에다 넣으라고요. 그러면 산식 넣어보죠. 6억 초과 9억 이하였을 때는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취득가액이 9억 곱하기 2 나누기 3억 빼기 3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기가 3 3 6 6에서 3을 빼니까 3 그래서 3% 맞네요. 3% 1,000분의 33% 맞았네요. 9억도 3%시네요. 9억 초과도 3%고 9억도 3%십니다. 역 계산했네요. 아 그러면 9억 초과만 3%인 줄 알았더니 9억도 3% 네. 9억도 3% 맞습니다. 이 시계에다 넣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 시계를 몰라서 못 풀어요. 이제 식을 책을 찾아보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려고 그러세요. 이거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에 내면 진짜로 이거 골치 아파요. 9억 초과가 3%는 줄 알았더니 9억도 3%도 하면 이거 틀렸잖아요. 해버려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어디에서만 나오니까? 재산세에서만 나오겠습니다. 이제 17번 또 비교 문제네요. 1번은 부동산을 교환 저 교환 서로 교환했을 때는 내 부동산하고 상대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했을 때는 유상거래로 본다. 무상거래로 본다. 유상? 그런데 무상이라고 쓰러 왔네? 틀렸네 이거. 유상거래입니다. 국가에 기속할 걸 조건으로. 그럼 국가에다.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국가에다가 넘긴다는 조건으로 취득했으니까 이게 기부 체납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우리 정부가 외국 가서 등기를 하려고 했다니 우리에게 세금 물리네. 우리에게 물리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려버린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갑의 명의로 그랬으니까 등기부상에 기재된 이름은 누구다? 갑. 갑이 기록이 됐네요. 갑 명의로.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고? 갑이 내죠. 이름 쓴 사람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 쓴 그 사람에게 물리겠습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사용 건축물이네요. 1년도 안 되는 임시사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단 여기는 사치성 재산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사치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사치성인 경우는 1년이 넘지 않아도 과세한다. 이렇게 또 비교 문제 또 있네요.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비교 문제가. 그러면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어디만 보라겠는가? 가산세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이것만 보면 돼요. 그냥요. 습관적으로. 저희가 문제 풀 때 딱 보고 틀렸네요. 바로 보거든요.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이미 낸 세금을 앞에서 낸 건 빼주는데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주는 거예요. 가산세 포함해서 빼시면 안 돼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정 신고 60일 안에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한 후에 돈을 내는가? 하기 전에 내는가요? 하기 전. 그래서 하기 전인데 취득세에서는 하기 전이라고 쓰지 않고 등기 관서예요.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을 매매로 매매로 그래요. 매매. 내가 부동산을 돈 주고 샀을 때 돈 주고 샀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금액으로 가야 되고 내가 돈 주고 샀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이 건물을 오늘 100억 주고 제가 돈 주고 샀어. 그러면 과세 표준을 100억으로 해야 맞겠죠. 100억. 그러면 그 100억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요? 그래요. 사실상.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실제로 거래했던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사실상 거래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라는 것은 가압류는 뭐 하려고 가압류하는가요? 그러면 여기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 되겠죠.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을 세율로 하면 돼요. 등록을 하려면 신고는 다 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안 했지만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버리면 신고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있는가 봐야죠. 또 있네. 엄청나게 많죠. 그만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거. 첫 번째 1번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던가요? 제외하던가요? 제외했죠. 2번은 읽으면 안 돼요. 2번 아직 안 배웠으니까 2번은 정리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바뀔 가망성이 있으니까 2번은 지금 정리하시면 안 되네요. 3번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가는 거예요. 매번 지급할 때마다의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시카표준액 1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을 아니 증여받았어요. 1억이 넘는 걸 증여받았을 때는 금액이 시카 인정액으로 만약에 1억이 안 된 물건을 증여받았을 때는 뭘로 해라 그랬는가요? 그렇죠. 선택하면 돼요. 1억도 안 되는 건 시카 인정액이든 시카 표준액이든 납세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6천 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다? 한다. 한다. 얼마를 징수한다? 6천 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서로 비교 정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비교 안 해도 어차피 등록면허세만 공부만 제대로 하면 비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등록면허세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기출문제만 지문만 읽어버리세요. 지문만 읽으시면 그중에 다섯 줄밖에 안 나오는 거 뭐 다섯 줄 안에서 혹시라도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한 줄만 알면 풀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맞춰도 되는 거예요. 이제 재산세로 가보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부를 하실 때 재산세를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배워야 될 종합부동산세하고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재산세는 어디를 기준으로 참가보세요.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날짜예요. 재산세. 재산세를 물릴 때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6월 1일.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기준 넘어버렸네요. 그럼 6월 1일 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올해는 그냥 무조건 재산세 내야 되네요. 기준이 넘어버렸으니까 기준 넘었으니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물리는데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재산세를 물려요 하고 어떤 물건이에요? 그랬더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 이 중에 하나라도 6월 1일 날 가지고 있었더라면 올해 재산세는 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재산세 내셔야 돼요. 그런데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계산을 하든가요 정부가 보내주든가요? 정부가 보내주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을 보통 징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 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번 의의를 잡았으면 두 번째 특징으로 내려가 봐요. 특징 1번 조심하셔야 돼요. 1번 특징 같은 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토지는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합산하여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면 되고 딱 한 장이에요. 합산이니까 한 장짜리 고지서로 발급합니다. 그럼 이 한 장의 고지서에 그 토지가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계산됐는지 구분해 주는가요? 구분 안 해 주는가요? 구분? 해 줘야 돼요. 한 장 고지서 안에 토지의 과세 구분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 고지서 한 장에서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에 대해서는 개별 과세입니다. 그러면 개별 과세라는 이야기는 다른 걸 다 묶어서 이 말인가 각각이라는 이야기인가? 각각. 그 물건별로 각각의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각각의 고지서로 발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고지서하고 연결이 돼요. 고지서하고. 그럼 토지는 한 장이 고지서인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또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한 장이라는 건 지역별 한 장이다, 전국 한 장이다. 지역별 한 장이에요. 지방세니까. 지방세니까 그 지역별로 한 장씩 고지서가 나오는 거지 전국 단위 한 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전국 단위 한 장이 되려면 국세가 돼야 돼요. 지방세니까 지역별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고지서가 나와요. 그런데 재산세는 6월 1일 날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소유했던 기간을 계산해서 물리는가요? 1년 치를 물려버린가요? 1년 치를 물리겠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치를 다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5월 말쯤에 주택을 샀더라도 이번 년도 재산세 1년 치를 다 내야 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만 내야 된가요? 1년 치를 다 물으셔야 돼요. 1년 치를 다 물어야 돼요. 재산세에서 성립하고 확정으로 다시 가보죠. 재산세는 6월 1일 날 여기에서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고 확정은 우리 국민들이 한다 그랬는 거야? 정부가 한다 그랬는 거야? 정부가 뭐 하면서? 결정하면서. 정부가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잉수니까 그래요. 신고 납부는 뭐 하면서 확정이 되는데? 신고 하면서. 지금 발음 잘못하신 분 있어요? 신고 납부하면서가 아니라 신고하면서예요. 납부는 안 들어가요. 신고 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고 보통 잉수는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취득세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이행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오답이에요. 그건 오답이에요. 문제 풀 때 실제로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낸 적이 있으니까 잘못해가지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신고를 하면 그때 바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건 재산세는 재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나요? 물어봤어요. 그럼 재산세는 물납은 돼요 해야 된가요? 물납 안 돼요? 그래야 된가요? 돼요. 가능해요. 재산세는 가능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얼마가 넘으면 가능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만 원이 넘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어디 물건만 받을 건데요?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럼 관할 내의 부동산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분할 납부는 가능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분할 납부는 가능해요? 물어보면 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넘어야 돼요? 물어보면 250만 원이 넘으셔야 돼요. 그럼 분할은 몇 개월간 해 줄 건데요? 물어보면 2개월 동안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요. 자꾸 상대방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실무 위주로 나오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재산세 고지서는 2천 원도 안 되면 정부가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네,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그러면 정의값이 아까워서요? 그래요. 아니, 2천 원도 안 되는 걸 인쇄하려고 인쇄비가 더 나오는데 그 돈을 2천 원도 안 되는 걸 뭘 받겠어요? 그런 걸 안 받아요.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너무 작으면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돈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2천 원도 안 되는 건 아예 안 받아버려요. 이런 거예요. 이제 과세 대상물로 가봐요. 이제 오른쪽 과세 대상물은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물건이 어떤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랬는가요? 과세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라는 이런 과세 대상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과세 대상물을 판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 나올 질문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토지대장에 아직 등재가 안 됐어. 등재가 안 됐으면 재산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면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재산세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등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물려요?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확인되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물려요. 이런 거예요. 사실에 따라서 물려요. 그러면 이런 건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면 어떻게 세금 물릴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사실에 따라서 물리죠. 그러면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확인한다는 얘긴가 확인 안 한다는 얘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겠는가요? 돌아다니지 않겠는가요? 진짜 모르죠? 그거는 알아서 하겠죠. 이제 그러면 돼요. 뭘로 확인하겠는가요? 아, 잘 모르시네요. 옛날에는 직접 말까? 막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성 사진으로. 항공 사진이 있어요. 항공 사진. 위성 사진으로. 그걸로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공부상으로 물리려고 한다. 사실에 따라서 물리려고 한다. 사실에 따라서 물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동그라미 2번은 이거는 예외 규정이니까 시험 문제 반드시 낸다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예외 규정이니까 시험에 낸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공부상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그러면 공부상과 사실이 같다는 얘긴가 다르다는 얘긴가? 다르다.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면 원칙은 뭐에 따라서 물려야 되는데 사실에 따라서 물려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는 공부상에 따라서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갔다는 얘긴가? 외로 가고 있다는 얘긴가? 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네요. 허가 받지 아니하고 과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그러면 허가를 안 받고 여기서 이용이라는 이야기는 공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달리. 공부상과 다르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부상과 다르게 이용하면 정부는 뭐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사실에. 그럼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봤어.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 봤더니 오히려 공부상보다 세금이 낮아져버리네. 오히려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엇보다 낮아진다는 이야긴가? 공부상보다 낮아져버리면 이런 경우는 허가도 안 받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다시 물려버리겠습니다. 원래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물려야 맞는 건데 사실에 따라서 부과해 봤더니 공부상보다 세금이 훨씬 낮아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상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니은번. 니은 같은 경우는 사용이. 여기서 사용이라는 이야기는 공부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 달리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 달리.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요.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는데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네요.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공무원이 다 체크하겠는가? 못 할 수도 있겠는가?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그냥 공부상으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사실 판단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잠시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쓰는 것은 그냥 공부상에 따라서 재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예외 규정이니까 이 예외 규정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세 대상의 판정을 법마다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사실과 공부가 이렇게 달랐을 때는 사실과 공부가 달랐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뭐에 따라서 물리면 되고? 사실에 따라서 물리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공부상. 재산세는? 사실상. 사실상으로 가는데 모두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부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외 있는 걸 이걸 문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재산세만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재산세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제 과세 대상물의 종류로 가볼게요. 그럼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단, 여기는 자동차와 기계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재산세 대상의 자동차와 기계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자동차와 기계는 들어오면 안 돼요. 자동차는 무슨 세 물리니까? 그냥 자동차세 물리니까 재산세 물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등록되는 토지만이란 이야기인가? 사실 토지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토지도 재산세 대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구분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건축물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위에 건물하고 밑에 땅을 더해서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건축물 그런가요? 건물만 그런가요? 위에요. 여기 건물만. 여기 건물만을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은 학원 상가 건물은 위에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재산세가 따로 나오다는 이야기인가? 합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따로.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그래서 밑에 것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물리고 위에 건물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물리고 주택은 위에 건물이 있고 밑에 주거용에 토지가 있으면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하고 토지를 더해서 주택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주택은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은 건축물로는 보낸다, 못 보낸다. 여기서 이 건축물은 건축물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보내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토지는 토지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뭐라고 붙여라? 주택. 그래서 주택이라는 이름을 쓰면 건물, 토지가 더한 개념으로 잡아라? 따로따로 개념으로 잡아라. 더한 개념으로 잡아라. 이 정도만. 이 정도 하시고 칸 채우는 거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어요. 토지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금 물려라 그랬는가? 합산과세. 토지는 합산과세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이나 주택은 개별과세. 건축물과 주택은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게 이거예요. 주택.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또 주택으로 쓰는 부속, 토지는 토지 속으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런 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문제 한번. 이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가 보죠. 이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꼼수를 많이 썼던 기출문제예요. 여기예요. 가장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옳게 묶인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물을 찾으라는 얘기가 대상물 중에서도 밑에 보기에 올바르게 묶인 걸 찾으라는 얘기가 올바르게 묶인 걸 찾으라는 거지 전체를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국어실력이 이게 있어야 돼요. 국어실력이. 국어 테스트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쳐볼게요. 항공기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선박? 된다. 주택? 된다. 건축물? 된다. 된다. 과수원? 과수원은 뭔가요? 토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는 지적공부상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지적공부상의 과수원이라는 게 있다 없다? 28개 안에 과수원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차량은, 재산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해용권? 안 된다. 기계? 안 된다. 광어권? 안 된다. 골프 연습장. 그러면 골프 연습장이 어딘지를 뭔지 알아야죠? 골프 연습장 그러면 골프 연습장 그러면 앞에, 저 앞에가 뭐가 보이는가요? 산이요? 그물망이 보여요. 그물망. 골프 연습장은 그물망. 골프장은 경치.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서서 때리면 연습장. 걸어다니면서 때리면 골프장. 됐잖아요. 그럼 골프 연습장은 여기는 연습장이니까 보니까 때리다 보면 앞에가 터져 있는가 안 터져 있는가? 그물망이 가면 터져 있는가 안 터져 있는가? 앞에가 터져 있으니까 공이 날아가겠죠. 아니, 그래서 골프 연습장은 이거 시설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건축물. 건물 속에 있잖아요. 연습장들 보면 다 철구조물로 돼가지고 저게 건축물이에요. 시설물, 건축물. 건축물이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축물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묶인 걸 찾아라 그러면 X 그은 것만 밑에 보기에서 X를 그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묶인 걸 찾아라 했으니까. 그러면 비읍. 자, 비읍부터 X 먼저 그어요. 그 다음에 시옷. 또 이응. 이응. 또 지읒. X 그으니까 오, 그 거 보니까 답은 1번이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걸 다 찾는 게 아니고 X 그어놓은 것을 밑에서 X 그어버리고 난 올바르게 묶인 거 나머지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시간 많이 걸려요. 진짜 많이 걸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면 재산세 대상은 총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문제로 복잡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한 번 내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지를 못해요, 저런 거. 왜냐하면 저거 한 번 내면 더 이상은 저런 문제의 유형은 못 내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토지는 지적공부상에 등록되는 것만 대상이다. 사실상 토지도 대상이다. 사실상 토지도 대상이다. 그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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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